최강시사 김수민의 눈. 김수민의 눈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쪽 얘기 좀 해보죠. 비례연합정당 얘기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민주당에서 원래는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이 연합정당을 주선하기 위해서 만든 플랫폼인데 여기하고 조금 협상이 잘 안 되면서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또 다른 플랫폼으로 일단은 협상 상대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갈 때 회식하고 집에 갈 때 택시를 부를까 렌터카를 부를까 대리를 부를까 선택지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중에서 민주당이 원래 대리를 부르려고 하다가 택시로 바꾸는 이 정도의 현상이라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김부겸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여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협약을 시민을 위하여라고 맺은 거잖아요. 민주당이.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 미래한국당 상황이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 측의 의사를 많이 무시하고 한성교 대표라든지 이쪽에서 좀 이쪽에서 주도하는. 한성교의 난인가요? 그런 공천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걸 보고 같은 편을 파견을 해도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런데 이제 정치개혁연합은 조금 더 민주당하고는 거리가 조금은 더 있는 비판적 긴장이 유지가 되는 그런 시민사회 출신이라면 시민을 위하여 쪽은 여기도 시민사회나 학자들이 있지만 좀 친민주당 성향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아예 모여 있는 열린민주당. 여기하고 대놓고 손을 잡기는 또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다면 중간에 적정한 위치에 있는 곳이 시민을 위하여다라고 민주당으로서 일단 판단을 한 것이죠. 여기가 친민주당 성향. 이른바 친문 세력. 이쪽이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적 정치개혁연합보다는 그렇다.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쪽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조국 사태 이후에 조금 더 친정부적인 포지션을 분명히 했던 그런 학자들이 또 포함이 돼 있죠. 그런데 어제 협약을 맺을 때 사진도 보고 기사를 보니까 좀 못 들어본 정당하고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이 정당들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좀 들어본 정당으로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이 두 당이 포함이 됐습니다. 민주당하고 시민을 위하여하고 협약을 한 건데 기본소득당은 좀 의외인 것이 사회당이라고 과거에 굉장히 급진적인 정치 조직이었거든요. 이 당을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손을 잡았을까 좀 유출을 해보자면 기본소득당 이름 자체를 단일의제정당 원포인트 정당처럼 바꿨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한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걸 떠나서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응용한 정책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는 부문정당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대전환 같은 경우는 이제 창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3040세대 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진보냐 보수냐에서 좀 그런 색채가 약한 편입니다. 심지어 바른미래당하고도 통합협상을 했던 정당인데 여기하고 이제 결국에는 통합협상이 됐고 이제 못 들어본 정당이 가자환경보호당 가자평화인권당. 정권당. 이 두 당이 또 민주당과의 협약 정당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 가자예요? 어딜 가는 겁니까? 가자. 이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받아요. 그 의석이 없는 원회 정당들은. 가나다입니까? 무조건?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가자 뭐뭐뭐 이런 식의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앞순번을 노린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들이 누구인가 했을 때 환경보호당 같은 경우는 권기재 대표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2006년 청와대 행정관 시절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품권 발행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의 그 모친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그 문제로 좀 그때 부정적으로 좀 회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페트병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환경운동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평화인권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 피해자 관련 활동을 했던 인권당하고 이제 평화통일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합당을 한 건데 이 평화통일당에 이어서 평화인권당 대표가 된 분이 이제 이정희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랑 동명인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원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극본을 쓰기도 했고. 아 그래요? 작가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특이한 게 이제 3000년 동안 하루도 틀리지 않는 마고력이라는 우리 달력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그런 분이기도 한데. 좀 어려운데요? 네. 좀 이색적이기도 하고 노출된 적이 없는 이 가자 계열의 정당들이라서 참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가. 이거 앞으로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새로 들은 얘기니까 이제 그렇다 치는데 지금까지 논의가 되어왔던 정치개혁연합 쪽에서 논의가 되어왔던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가자입니까? 정치개혁연합 쪽이 이제 민주당하고 좀 긴장관계가 있었어요. 최근에 민주당 한때 패권적 행태 하지 말라. 그래서 약간 틀어지는 겸이 있었는데 녹색당 미래당도 같이 좀 틀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녹색당 미래당이 이제 좀 상위 순번을 요구했죠. 비례연합당 비례대표 순번에서. 그리고 정책적인 요구도 계속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일단은 좀 틀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조건이 수월한 정당하고 먼저 손을 잡은 거고. 특히 어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제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런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하고는 좀 연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는 이제 녹색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성소수자 후보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과연 이제 협상 과정에서 단순히 밀당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이념적 격차 때문에 손을 잡을 수 없을 건지. 이것이 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민을 위하여와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쪽이 이쪽이 합해지는 논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깨진 거예요 원래.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먼저 말이 빨리 통하는 쪽하고 먼저 손을 잡겠다. 그래서 그 정당들하고는 일단 도장을 먼저 찍겠다. 그런 의사가 어제 협약식에 반영이 된 거고. 이제 녹색당 미래당 이쪽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희가 알아서 조건을 오히려 굽히고 들어올래. 아니면 계속 버티다가 깨질래. 이런 압박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셈이죠. 정의당은 정치개혁연합 이쪽에 참여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모양새가 좀 어그러지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런 결정을 잘 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느낌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의당도 그렇고 왜 이 당들이 이렇게 비례연합당에 참여를 하려고 하느냐. 이건 뭐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대형마트가 들어오더라도 골목상권에서 살아남는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은 대형마트가 안 들어와도 어려운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정당들은 이제 좀 연행 비슷하게 큰 정당에 좀 기대해서 이번에 같이 원내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고. 정의당은 이제 독자적인 원내 진출 실력이 되기 때문에 이념적 차이보다는 그러한 처지의 차이가 연합에 대한 참여 여부를 가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의당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겠죠. 이제 와서 바꾼다면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고. 그리고 앞서서 미래당 녹색당 그리고 민중당. 민중당은 처음부터 아예 거부를 당했는데 민주당한테. 그런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서 명분이 더더욱 서지 않는구나라고 정의당으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쉽지 않네요 지금.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린 우리당. 열린민주당. 그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린민주당은 손혜원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대놓고 거기를 민주당에서 밀어주게 되면 이게 진짜 위성정당 아니냐 이런 또 표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분산투자의 형식이 될 수도 있다. 분산투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밀어주는 플랫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층 일부가 나는 저기도 싫고 그냥 진짜 열린민주당 밀어버리겠다. 이제 3%를 넘을 거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정당이 비례연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도 많이 조사를 해오셨는데 이건 다음에 얘기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의 눈이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기사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1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5부에서 다시 Jessica Heinzina.